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훈련반 2기 기초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개강 첫 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본당헌당과 237 또 오천종족을 살릴 중요한 응답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귀한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에 기초반 2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섯 기초의 응답을 가정과 특별히 구역과 현장 모든 지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빈곳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성취하는 증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각자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그대로 성취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락방과 말씀 운동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들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훈련반 2기 기초반 또 강의를 하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에 우리 5기 초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일과 또 목요일날 그렇게 우리 영상 훈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강이면서도 1강 첫강인데요. 오늘은 좀 개강의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5기 초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전체적인 방향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번 기초반 2기 내용은 5기 초인데 저는 이 5기 초를 가지고 실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5기 초의 응답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강이라서 전도자의 삶과 5기 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는 거의 코로나로 한 해를 거의 다 흘러보냈습니다. 또 지금 2021년도도 좀 길어지면 후반기까지 지금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져서 아직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접종률이다 보니까 아마 후반기 정도까지 가야만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조금 이제 코로나에서 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거의 이 코로나 속에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비대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온라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시대와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거의 눈을 뜨지 못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이 부분에 굉장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간표 때문에 강제적인 그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이제 교회도 그동안 놓쳤던 미디어, 온라인, 유튜브 이런 데 이제 눈을 떠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나 미디어 들어가 보면요.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온라인과 유튜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보면서 이 코로나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코로나에 적응하고 또 익숙해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코로나니까 코로나니까 괜찮겠지. 코로나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우리도 모르게 뭔가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특별히 신앙생활과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핑계 때문에 신앙의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지고 있죠. 이런 비대면의 흐름 속에서 물론 이 비대면이라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치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다락방도 모임도 심지어 예배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 게 더 편해져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섯 기출을 놓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비대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비대면 온라인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대면입니다. 대면. 대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을 얘기하는 거죠. 1대1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국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그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소통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니까 가능하겠지만 그 구약시대도 많은 제사장,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듯이 말씀했다는 거죠.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대면했다는 거죠. 대면이란 말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게 바로 대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시대, 미디어 시대가 계속 할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막 힘을 잃고 교회당이 다 팔려가고 왜 다 문 닫고 그렇게 했던,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처럼 한 십 수년 전에 미국도 굉장히 미디어와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대형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미국은 워낙 땅도는 게 넓으니까 우리처럼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하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TV 설교 TV로 이제 자기가 원래 다녔던 그 교회 예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과 위성과 TV 설교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이제 극장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여행 가다가 자동차 안에서도 잠깐 뭐 TV 틀어놓고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심지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서도 그 비행기 안에서 잠깐 보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되면서 미국 교회가 점점점점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근본, 교회의 근본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교회가 완전히 문 닫고 어두워진 거예요. 그 시작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시대, 위성 설교, TV 설교,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놓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 신앙, 이 모든 것이 혼란, 혼동,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왜? 우리가 처음 겪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날, 그렇죠? 예수님이 순환, 고난, 십자가 지셨던 그 금요일날 우리가 물론 우리가 현장 예배 20% 했지만은 대다수는요.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년에는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에요. 과도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 도대체. 도대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지금은 20%지만 만약에 또 2.5단계 그 이상 올라가면요. 아예 예배 자체가 다 금지되고 집합, 제한, 명령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냐. 도대체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뭐냐면요. 본질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방역, 백신, 접종, 질병 다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한지가 아니라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교회라는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예배라는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또 신앙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도록 온라인과 인터넷과 온택트라는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근본을 놓치도록 지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혼란의 시대 찾아옵니다. 말세시 말해 더 어려운 시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택트, 비대면 문화, 온택트, 온라인 시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홀리택트라는 겁니다. 홀리택트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초대견이 그 당시에는 온라인 인터넷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도 열다섯 개 나라가 연락도 한 적도 없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열다섯 개 나라가 오순절 날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장소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은 열다섯 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죠. 237개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인터넷과 미디어와 교통을 봤을 때요. 열다섯 개 나라 말은요. 그 당시 2, 3, 7이 다 모인 겁니다. 그 열다섯 개 나라가 모였을 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성령의 강력한 접촉 그게 바로 홀리택트였다. 이게 바로 온택트와 온택트를 뛰어넘는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홀리택트의 속에서 출발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다섯 기초였다는 겁니다. 이 다섯 기초는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사실 전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단체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단체들, 성교단체, 각 교회 여러 팀들이 전도 나름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도하고 우리의 전도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다섯 기초. 이 다섯 기초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이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뿌리 중에 뿌리라는 거죠. 이 다섯 기초가 어디에서요? 초대교회. 지금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으면 초대교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성룡의 강력한 역사 성룡의 강력한 접촉 그 성룡의 불같은 역사 속에서 이 다섯 기초의 응답을 초대교회가 누렸습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은 우리 초창기 때 메시지 흐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여섯 가지 도구 레버리즈부터 시작해서 나왔죠. 또 지금은 일곱 가지 메인스트림 그래서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발판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확신 등등 이게 지금 현재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러나 메시지 흐름은 다르지만 초창기 때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모든 말씀과 메시지 흐름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요 결국은 이 다섯 기초 속에 있습니다. 이 다섯 기초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메시지 흐름이 앞서가고 메시지가 앞서가더라도 실제 현장과 삶 속에서는요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뭐 당장 다시 우리가 초창기로 돌아가자 뭐 1995년, 8년, 2000년 초반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자 그 말이냐? 아닙니다. 아님 또 우리 그럼 다시 막 달아빵만 하자 그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섯 기초를 실제 제대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현장에 지금의 흐름 속에서 막게끔 우리가 이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언약 붙잡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공통점이 하나에 있는 그게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시대와 나라와 배경은 다 달랐지만은 삶의 형태와 모습은 다 달랐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붙잡은 자의 모든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예로 잡혀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위기 속에 있었더라도 교회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국가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은 자들은 뭐 했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몬트 7명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섯 기초 메시지 많이 들었죠. 또 다섯 기초에 관련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번에 훈련반 2기가 이 부분을 강의하라고 해서 강의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대교구에서도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들이 다 나름대로 다섯 기초 가지고 다 강의하고 훈련시키고 다 하셨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가장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다섯 기초입니다. 가장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냐면 다섯 기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훈련 제일 많이 받았고 메시지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다섯 기초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빈 곳 중에 가장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섯 기초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기초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과 뿌리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자 다시 초창기 메시지 테이프 꺼내서 다시 듣자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주신 메시지 흐름이 그게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속에 따라가면서도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지금부터 현장 막 뛰어가지고요 막 꾸역꾸역 해서 다락방 한두 개 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또 뭐 팀사역 전문교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이 전문교회 메시지 나왔을 때요 전부 다 막 전문교회 한다고 다 막 전문교회 이름 붙여서 다 하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지교회? 막 우죽순으로 지교회들이 일어났죠. 2000년대 지교회 메시지 나오고 나서요. 다른 건 몰라도 지교회는요 막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하면 안 돼요. 지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했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교회는 달라요. 성경충만하면 지교회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또 좀 다운되고 하면 지교회 안 해버리고 그건 지교회가 아닙니다. 지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다섯 기초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현장입니다. 현장 왜 지금 우리 상황과 현실 속에서 왜 다섯 기초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왜 잘 안 일어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또 다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현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전도자의 삶 나름대로 합니다. 사모늘도 하고 집중도 하고 그런데 늘 혼자서 집중한다고 늘 자기 문제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힘든 거 이제 그거 붙잡고 혼자서 집중하고 늘 혼자서 치유한다고 늘 갈보리산에만 있는 거예요. 늘 감남산에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늘 변화산에만 있는 거예요. 변화산 아니 그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막 눌러앉아버리는 거죠. 여기가 조싸우니 그러면서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체질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에 이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이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 드디어 내일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딱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병고치고 여러 가지 귀신 쫓아내고 아닙니다. 그 3년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12제자 70인 120명 딱 이것만 남겼습니다. 다른 것 별로 책을 남긴 것도 아니고 저술을 남긴 것도 아니고 논문을 남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딱 12명 70인 120명 딱 제자만 남겼습니다. 그 제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죠? 현장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물론 갈릴리 호수가 엄청 넓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모든 농촌, 어촌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메시지만 하시고 강의만 하시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철저하게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모든 각촌으로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3년 동안 철저하게 현장을 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죠? 예수님께서 현장을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현장 갈 때 반드시 누굴 데리고 가셨죠? 열두 제자를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열두 제자를 현장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을 진짜 이 현장의 근본 문제가 뭔지 정말 창세계 3장의 문제가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이 사탄의 실체가 뭔지 현장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돌아와서는 뭐 했죠? 반드시 포럼했습니다. 제자들하고 그 포럼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갔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고치지 못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 포럼 하신 거예요. 포럼. 현장을 놓고 그 포럼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세 가지예요. 현장과 포럼과 메시지. 이 세 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제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전 세 개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도자의 삶 또 중요한 현장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에 또 다섯 기초 뭐 다락방이 뭐고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기회 아무리 메시지하고 아무리 자료 다 해도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메시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와 자료는 이미 다 있고 다 선포됐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왜 다섯 기초가 안 일어납니까? 왜 다섯 기초가 실현이 안 됩니까? 왜 다섯 기초가 응답이 안 되죠? 중요한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기초는요 응답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막 애쓰고 몸부림을 안 쳐도 다섯 기초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5주 동안의 10강년을 통해서 제 수준에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이 부분을 회복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이번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삶과 다섯 기초인데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기초의 이해입니다. 이 다섯 기초라는 것은 용어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다섯 기초라는 것은 사실 우리 단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다른 어디에선 이 다섯 기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다섯 기초가 성경에 있는 단어냐? 아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없는데 왜 이게 이런 게 왜 나왔느냐? 이거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죠. 그 삼위일체가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삼위일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섯 기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용어는 유목사님이 이렇게 훈련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런데 원 저자는, 원 출처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현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막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발견을 하신 거죠. 그럼 이 다섯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다섯 기초는 결국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뭐 어디 보고, 뭐 어디 책에서 뽑아내가지고 뭐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이 다섯 기초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언약, 말씀은자, 약속, 약속의 말씀. 뭘 약속하셨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구약은 뭘 약속하셨죠?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거죠. 메시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야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야가 어떻게 오느냐? 원재를 가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원재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야가 오실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첫 원시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게 메시야. 그게 구약 전체의 약속이죠.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예언된 그림자. 그 메시야가 실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냐면요. 주는, 주란 말은 큐리어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구약의 고백이죠.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건 신약의 그 예언된 메시야, 구약의 메시야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깨뚫는 관통하는 하나로 이어주는 완벽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속에서 시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야가 올 것이다 예언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 당하면서 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또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처참한 순환과 고난을 왜 다 겪고 왜 그걸 다 하셨습니까? 왜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뭐죠? 구속사라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 성경은 이거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다른 거 어떤 걸로도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재화, 저주, 사탄, 지옥 이거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구속사,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 전도라면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전도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다 읽어봤다. 메시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책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어로 번역된 것까지 싹 다 찾아가지고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부터 시작해서 병원전도, 축호전도 모든 전도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유목사님은 그런 고백하셨죠? 한참 당신이 현장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러고 나서 한 3, 40년이 지났지만 부산이 3, 4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달라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 또 심지어 골목길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 다녔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다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다 다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심지어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 다 찾아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 그러면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럼 유목사님이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준비시킨 거예요. 전도자로. 다락방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부산중앙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사역 맡으라고 그것 딱 맡아서 여름 성교학교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보통 여름 성교학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죠? 그냥 애들 모아서 행사하고 가방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대부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목사님은 저건 아니다. 아이들한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딱 초등학교 여섯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학교 앞에 뭐가 있느냐? 그 자기 교회 중직자들의 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섯 군데. 그 여섯 군데를 딱 박아서 거기서 아이들 모이게 한 거예요.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주일은요. 전체 교회로 다 모이도록. 그래서 유목사님 고백하죠. 어린이 제자 천명이 단번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집이 눈바의 집, 루디아의 집 집이 막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럼 이거 뭐 유목사님 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중심으로 모든 이 땅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럼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질병, 바이러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 중심으로 전 우주를 다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과 구속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결국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속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 생명 때문에 반드시 능력과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영역력을 입히게 되죠. 그 개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남으로, 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능으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섯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영전 메시지나 다락방 강의할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섯 기초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흐름 속에서 이 다섯 기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다섯 기초의 시작.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 다섯 기초를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시작했느냐? 그걸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4대행전 1장 1절에서 8절.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마테마가 누가? 그 사보검수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4대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감남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120명을 데리고 감남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4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120명이 뭘 하신 겁니까? 바로 이 언약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축만 이 언약 속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다 심어주신 겁니다. 그게 감남산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뭐죠? 이 138, 이 언약 붙잡고 출발이 된 거예요. 다섯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를 많이 듣고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시간표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축만 이 언약 붙잡고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4등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감남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죠?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삶의 터전, 동네, 지역, 현장입니다. 막상 이제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떻게 돼 있죠? 어마어마한 로마의 압재와 핍박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이 초대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고 표적이 된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승천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다락방에. 120명이. 아니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할 만큼 했잖아요. 충분히 언약 붙잡았고 충분히 미션도 붙잡았고 답도 났고 결론도 다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 현실, 자기 삶의 터전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마음을 같이하다는 뜻은 뭐냐? 원 뜻은 뭐냐면 같은 열정으로 함께하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열정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언약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현실, 상황, 환경, 문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힘쓰다라는 이 원뜻은 뭐냐면요. 고집하다, 굳세다, 변함없이 계속하다.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불같이 일어나고 로마의 압재과 핍박 속에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감남산에서 붙잡았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용축만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라.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론 저희들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 또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온라인, 줌, 다 좋고 다 필요합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근본인지, 뭐가 본질인지는요? 놓치면 안 됩니다. 초대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그때는 집합 제한 정도가 아니라 모이면요. 예수 이름 모이면 바로 구속 잡혀갑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되면 완전 금지 막혀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면 바로 잡혀간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기에는 다 뭡니까? 점조직이었어요. 점조직. 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지하로, 카타콤으로, 다 가장가정으로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포럼하고 다 한 거예요. 지금처럼 온라인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줌이 있습니까? 듀오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근데도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논문으로 설명이 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환경? 상관없어. 문제? 상관없어. 그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진짜 오직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코로나니까 다락방 대면으로 하기 힘들고 코로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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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초대교회에는 코로나보다 더 했는데요? 그럼 초대교회에는 핑계 이유, 사항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우리보다 더 어려웠는데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더라. 매일 성경에 모이고 매일 집에서 모이고 흩어져서는 빛을 비추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런 영적인 바탕이 깔려진 가운데 뭡니까? 드디어 중요한 시간표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시간표가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누가 막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급하고 바람같은 강한 불길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열다섯 개 나라가 딱 모입니다. 그 당시엔 열다섯 개 나라가 전 세계입니다. 2, 3, 7이에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딱 모여서 방언으로 다 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하는 말씀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는요. 세례받은 신도가 삼천이나 되었더라.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 그때는 침내잖아요. 물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약식으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그 말은요. 목숨 걸고 세례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음 잡혀가고 죽는데요. 집에서 쫓겨나는데요. 유대사에서 완전히 축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목숨 걸고 세례받은 사람이 삼천명이 넘은 거예요. 마가 다락방 교회는 성도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현장은요. 교회는 작았지만은 교회 성도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됐지만은 바깥의 현장에는요. 삼천 제자. 오천 제자. 삼천 군데. 오천 군데 말씀 운동의 현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강단 말씀.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뭡니까? 서로 포럼하고 모임 속에서 했다는 거죠. 포럼과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뗐다. 떡은 뭡니까? 성찬. 애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 애찬. 뭐죠? 서로 교제하고 소통했다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더 나아가세요.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저 안디옥과 마게도니아 아시아 나중에는요. 저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섯 기초의 시작이었어요. 이 다섯 기초를 가지고 저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해버린 겁니다. 다섯 기초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연구해내가지고 다락방이 뭐냐 팀싸이 뭐냐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행인 게 아니라 종이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더불은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 결론 내리고 뭐한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시간표 속에서 다섯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구역, 지역, 현장 속에서 이런 다섯 기초가 언약이 제대로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초창기에는 그렇죠? 분명히 다락방 초창기에는 이 다섯 기초 중심으로 전도운동, 말씀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론 그때랑 지금은요. 시간표가 다르고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다르잖아요. 메시지 흐름이 다르고 훈련의 흐름이 다르고 지금은 2, 3, 7과 우리가 5천정적을 놓고 2, 3, 7 훈련과 이 모든 집중 이런 속으로 가기 때문에 초창기 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메시지 흐름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초창기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나는 초창기 메시지만 듣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그것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성령의 인도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 다락방 교회 중심으로 다섯 기초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으로 막 퍼져나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흐름만으로는 한계가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 교회를 놓고 안디옥 교회로 옮깁니다. 촛대를 그리고 베드로에서 바올로 옮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미션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교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메시지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더 수준이 있고 더 앞서가고 훈련들은 더 세분화되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사실은 놓쳐버린 겁니다. 너무 메시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막 훈련만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전교인이 전교인이 해봤자 120명밖에 안됐으니까 전교인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초대교회는 전교인이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자기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처럼 다섯 훈련 다섯 조직 다섯 미래 62가지 삶 7가지 메인스트림 이런 메시지 전락 교제 시스템 하나도 없었지만은 심지어 우리가 다락방 13권 교제도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보건 편지 있었습니까? 새 생명 새 생활 있었어요? 현장 보건 메시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교제 아니 성경도 지금 두루마기 성경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없었지만은 초대교회는 매일 매일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전량 메시지 시스템 훈련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다섯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에 관한 메시지도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예수 생명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예수 생명 회복하는 것을 보고 복음 화라고 합니다.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삼중직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메시지 몇 번 들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복음화는 좀 다릅니다. 복음화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해답이 나고 결론이 되고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여기에 완전히 답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그게 바로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영접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복음화는요? 다릅니다. 여정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왜 갔습니까? 복음화 지키려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430년 동안 바로 밑에 있으면서 애국 노예 생활하면서 속국 그 노예의 근성 노예의 체질 그 노예에 완전 찌들어 있으니까 빠져나왔어요. 추려구마는 어렵지 않습니다. 추려구마는 뭐죠? 양의 피 바르면 바로 나옵니다.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왔다고 해서 진짜 다 빠져나온 겁니까? 몸은 빠져나왔죠. 몸은 더 이상 애국의 노예가 아닙니다. 홍해 건넜으니까 빠져나왔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그 삶은 그대로 노예 체질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체질 세상 각인 세상 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았다 안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업앤다운이 매일 지속되는 거예요. 뭐죠?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필수 코스로 광야 훈련시킨 겁니다. 체질 바꾸라고 뿌리 바꾸라고 각인된 거 바꾸라고 40년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복음화 예수 생명 복음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문제 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그 어려움이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죠? 자꾸 왜 나에게만 상처를 주시고 왜 자꾸 나에게만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복음화 되어져 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복음으로 각인뿌리체질 바꾸라고 옛틀 벗어버리라고 복음화의 시간별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예수 생명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예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회복했다라면 예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능력은 뭡니까? 보좌화 능력 중에 능력은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그거는요 진짜 능력 아닙니다. 그가 세상 못 바꿔요. 그가 세상 치유 못합니다. 진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려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생명 안에 이 보좌의 축복 다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배경 이게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거 누리는 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서밋이라는 거죠. 복음화는 뭡니까? 예수 생명을 통해서 치유한 치유. 보좌화는 뭐죠? 서밋의 위치로 서밋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회복된 자는 드디어 이제 뭐가 회복됩니까? 예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예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는 거죠? 현장화를 시키는 거예요. 현장화 초대교회가 딱 이렇게 응답받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저 어린아이부터 저 나이 든 노인까지 초대교회는 전 성도 전 교인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바로 보금화 보좌화 이 현장화의 축복까지 다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영접운동 생명운동 가는 곳마다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현장에서 왜요? 전도자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회를 늘 쫓아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현장화를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빈 곳을 다 살렸습니다. 빈 곳. 초대교회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미문이 앉아있는 안전뱅이. 완전 빈 곳이잖아요. 성전입니다. 성전.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성전이 있는 안전뱅인이 다 압니다. 왜? 하루에 한 번 이상 보니까 이 안전뱅인은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누구도 이 안전뱅인을 고치지 못했고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완전 빈 곳이에요. 빈 곳. 성전 앞에 있었다니까요. 저 시장 앞에 있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예배를 못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완전히 놓쳐버린 빈 곳 중에 빈 곳. 그 빈 곳을 누가 살렸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빈 곳을 살려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빈 곳을 통해서 나중에는 2, 3, 7까지 가는 거예요. 현장화 그게 사실 빌립 빌립 집사 빌립 집사도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거 집사입니다. 집사 전도사, 목사가 아니고 그 집사 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성교회 문을 여는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가지고 완전 팀사역 세례까지 완벽하게 답을 줘서 몇 시간 만에 그것도 마차다락방에서 마차다락방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완전 팀사역 확립시켜가지고 다시 역파송시켜버린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2, 3, 7 빈 곳을 완전히 살렸어요. 이러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초반 훈련도요. 다락방이 또 뭔지 또 팀사역이 뭔지 영전 메시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또 들으려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번 기초반 2기는요. 딱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이거 결단하고 이거 회복하고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정확한 다섯 기초의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초반 2기 훈련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제게 준 강의 내용이 영접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거 하라고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섯 기초죠. 이 다섯 기초가 왜 안 일어나느냐. 이 다섯 기초가 왜 성취가 안 되느냐.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뿌리고 정체성인데 메시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뭐 훈련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 뭔가 시스템이 뭐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초창기 지나서요. 이제 한 2000년대 넘어가면서 다락방 운동이 막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막 한국교회 전체로 알려졌을 때 그때 막 한국교회에서 유광수 목사님과 동산제일교회에 가서 자료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다 가져가고 자료 다 사가고 심지어 막 얘기도 안 하고 지금은 뭐 주작권이랑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카피해가고 복사해가고 그냥 막 가져가버리고 막 근데 유 목사님은 다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심지어 괜찮다 가져가라 자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 있느냐 아무리 자료 전략 다 카피하고 다 가져가도 안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왜 안 될 것이냐 흉리는 낼 수 있지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흉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 뭐 그 카피에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훈련은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좀 찾아야 됩니다. 뭐죠? 이 생명의 원리 지금 무슨 말이죠? 근본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또 그냥 듣는 강의로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훈련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 훈련이 좀 없어서 사람들이 살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훈련도 없고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코로나 전보다 지금 더 훈련 많고 더 강의 많고 더 영상 많고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많은 강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훈련 중에서 이걸 또 강의로 그냥 또 하나로 그냥 또 유튜브 링크 받아가지고 그냥 딱 시간 될 때 한번 쓱 보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보면 아무 도움 안 된다니까요. 아우 저 박순우 목사님은 어떻게 강의하나 아 박순우 목사님은 다락방 팀사형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저거 어떻게 강의하나 그거 구경하면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시간 남깁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요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고 회복하고 정말 내가 뭘 놓쳐버렸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훈련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씀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실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문호를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사문호를 통해서 이거 날마다 내가 행복하게 누리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 지금 사문호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문호를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힘을 회복하고 참된 누림 참된 능력 나중엔요 24가 되어질 만큼 이 정도까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기초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1강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홀리텍트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다섯 기초와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우리의 구역과 현장과 지역에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다섯 기초가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 시작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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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